T1 서포터 안녕하세요. T1 서포터 에포트 이상호입니다. 2020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옛날부터 SKT 팬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SKT의 보띠오를 그래서 게임적으로도 그렇고 게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. 테디 선수와는 꽤 오래해서 2년차인데 2년차고 해서 잘 맞을 것 같고요. 구마유시 선수는 솔로랭크 점수도 높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팀 게임적으로만 조금 뭘 배운다면 잘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떨끼리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선수들이 좀 연령대가 좀 약간 굉장히 젊어지면서 네, 젊어지고 뭐 친구들도 좀 많이 있어서 서로서로 그냥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게 좀 가장 좋은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선배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. 그리고 쿠리 선수는 이제 이제 LCK에서 데뷔하게 됐는데 약간 저의 옛날처럼 좀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요. 네, 같이 좀 잘해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. 김정수 감독님 같은 경우엔 이제 뭐 게임적으로 피드백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편이라서 네, 뭐 상황상황마다 뭐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그냥 이런 거 게임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팀적으로는 뭐 당연히 결승전까지 뭐 올라가서 네, 계속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고요. 네, 뭐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저는 항상 팀을 이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어 뭐 기복 없는 모습을 좀 이번 시즌에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번에 이제 또 T1 멤버도 바뀌고 네, 했는데 어 예전처럼 예전에 그 잘하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